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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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무슨 답을 들으셨습니까? 금방 들었잖아요. 왜 삽니까? 별로 공감을 못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 말이 잘 번역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원어로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came to pass.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냐고 하면 성경에 세상에 456번이 나옵니다. 많죠? 그렇죠? 놀아 놓고 얼마나 이게 456번 이나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번역이 애매하게 돼서 이런 뜻이 없습니다. It came to pass. It came came 은 뭐예요? 네? 왔다 이 말이에요. come come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come의 과거형 이런 일이 왔다 다가왔다. 또 하라 To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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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예요? Pass 는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것들은 닥쳐 오는데 그 닥쳐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나가기 위하여 닥쳐 오는 거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 오는 일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사들은 다 지나가 버리기 위하여 온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 세상사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사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사들은 이 세상 일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뜻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일들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일시적으로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왔다가 다가왔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완전히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에 있는 암이라는 내가 지금 환자가 돼서 투병하고 있다는 이 병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영원히 남기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이 말이 456번이냐 성경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왔을까요? 이렇게 456번이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생명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참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어려운 질병이란 것이 나한테 왔어도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이 힘든 상황이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렇죠? 영원히 갈 것 같아. 제가 영원히 이 힘든 상황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절망이 생깁니다. 영원하면은? 이 힘든 상황이 영원할 것 같으면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저는 참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큰 딸이 마약을 했어요. 그 마약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마약 때문에 감옥에 끄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인생 끝난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도 또 마약할 거고 풀려나서 또 마약하면 그리고 정과자가 돼서 석방이 되면 취직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내 인생은 이제는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많을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할 거니까 전망해 버려요. 저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제 몸에도 병이 생겨요. 이렇게 뉴스타트를 잘 해도 왜? 아무리 우리가 뉴스타트를 잘 한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래서 저는 악령들이 저에게 많은 절망감을 심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이제는 다 걸렀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겼냐고 하면 부정맥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심장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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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만 심장이 확실하게 수축이 돼요. 그래피를 강력하게 뿜어내는 데 심장이 부정매이란 것은 툭, 툭, 툭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래야 심장이 피를 뿜는 힘이 뭐예요? 쎄요. 쎈데 이게 애매하게 뛰어. 툭 한 번은 제대로 뛰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뛰려 그러다가 툭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뿜어내지 못하겠죠? 그럼 숨이 찹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숨이 차니까 자다가도 깨요. 이렇게 자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가면서 이러면 또 심장이 제대로 뛰고 그래서 밤에 그런 식으로 몇 번씩이나 깨요. 이야, 제가 의사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맥이란 걸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심각한 부정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뭐를 하고 이렇게 탁 찌고 이게 언제 심장이 뭐절런지 몰라. 여러분 심장도 그 전기의 힘으로 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장에 보면 심장에 보면 그 전기를 번쩍번쩍 전기를 발생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심장을 여기는 심장노출시킨 겁니다. 여기 앞부분을 쫙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이거는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대동맥. 이거는 이제 정맥, 대정맥이 돌아오는 거고 피가 나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잘라낸 데 뭐를 보여주려고 하면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이 심장을 좌우로 딱 갈라놓은 심실을 갈라놓은 벽입니다. 여기가 좌심실, 여기가 우심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하얀 이 선이 있죠. 그렇죠? 이 선이 뭐냐면 전선과 꼭 같은 겁니다. 전기가 통하는 선이에요. 심장에 위로 선이 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선이 있고 여기서 전기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쫙쫙 통하면서 심장이 어떻게 해요? 쫙쫙 껴요요. 그러면 여기에 번쩍번쩍하는 것을 무엇이 조절을 할 것이냐. 뭐가 조절을 할까요? 여러분 배운 대로 쉬고 여름때 제가 다 얘기했어. 내 팔을 조절하는 것이 무슨 에너지라? 영적 에너지지. 이제 그 정도는 술술 나와야지.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뜻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받아들이면 아주 그 전파가 어떻게? 부드러운 전파, 알파파가 됩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그 악령을 받아들이면 이게 막 내파가 불규칙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들 문제로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니까 이 뇌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나쁜 배타파가 됩니다. 배가 되니까 이런 알파파,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상태 여기에 다 갇혀있으면 여러분 심장도 그렇게 불규칙하게 뛰어요. 그러나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만약 저 같은 환자가 저한테 왔다면 저는 부리나케 후닥닥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줍니다. 그렇겠죠. 저는 왜 입원 안 했겠습니까? 입원해봐야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딸 문제를 해결시켜줄까? 안 해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우리 딸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돈 잘 벌고 벤츠를 두 대씩이나 몰고 댕겼어요. 큰 벤츠, 조그만 벤츠... 그래서 호화판으로 살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게 내 의사, 내 직업이 의사지만 의사들은 병을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치료, 수술치료, 방사선치료, 치유라는 것은 그것은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가 없어.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돼도 그 꺼진 유전자를 켜지게 하는 것은 바로 생기, 생명, 에너지, 그건 영적 에너지지 인간의 기술로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영적 에너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의사로서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 생활을 해보고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우고 의사 생활을 해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고 내가 의사로서 환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의사들이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환자들한테 나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낫게 해 줄 수 있어. 그거는 사기에요. 그거는 뻥이에요. 그 사람은 정직한 과학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돌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의사는 진짜 의사 같은 의사는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해요. 그건 이상구 박사만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죠. 뜻이 변하면 뇌파 및 생체전자파 이 심장을 통과하는 전자파도 생체전자파의 일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만 생체전자파가 회복이 돼요? 뜻이 바뀌어야 돼요. 뜻이 바뀌려면 그 좋은 뜻을 주는 성령이라는 그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 이 진선미의 영. 이 영이 들어와서 내 몸에 흐르는 이런 생체전자파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때 결국은 이상구의 부정맥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가 부정맥에 걸린 것은 악령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풀리고 또 그러나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다니엘서라는 게 있고 신약성경에는 그 다니엘서를 기초로 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126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60년 이 1260년을 또 다른 말로 변형시킨 말도 있습니다. 1260년 그러면 그게 달수로 치면 몇 달이에요? 42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가 안식일교단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기간 1260년을 아주 이상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을 때는 그 1260년이라는 것이 진짜 안식일교회만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식일교회의 그 교리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 1260년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보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1260년의 그 뿌리는 해수로 치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년은 한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 그러면 뭐예요? 2년. 1년과 2년이면 그러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 그러면 그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260년은 달수로 하면 42달, 그 다음에 해수로 하면 뭐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사람들은 풀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단들은 이 1260년이라는 이 기간을 자기 교단에 맞도록 풀어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확 속았듯이 완전히 속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1260년이라는 그 뜻은 제가 이제 나중에 최근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3년 반이라는 기간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돌아가신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날수로 하면 1260년이고 연수로 하면 1260일이고 42달이고 그걸 해수로 치면 1260년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처음 시작한 날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까지 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1260일, 3년 반 혹은 42달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핍박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3년 반만 지나면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기간이 1260년 그거를 3년 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이 힘든 기간이 3년 반만 되도록 다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1260일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시 보니까 이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시점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호화롭게 돈 잘 벌고 잘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 바다 보이는 집에 수영장이 있고 산에는 산 별장이 있고 밤 스프링이라는 사막 별장이 있고 뉴포트 비치라는 바닷가에는 내 보트가 있고 그리고 경치 좋은데 놀러 갈 때 가족들이 같이 타고 가는 캠핑컴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호화롭게 돈 잘 벌고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복이 터졌어요. 터졌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 하는 곳 위마 연구소에 가서 취직할 때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 좋은 집도 유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 다 어떻게 사요? 월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부귀영화도 다 뭐예요?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상구가 겪은 그 심각한 부정맥 또 뭐예요?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딸은 어떻게 됐냐? 우리 딸은 마약 밀매상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런 말들은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죠. 왜 창피하다 이거지? 그렇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지. 애들이 그럴 때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약 밀매상까지 하니까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그래도 형은 좀 약해요. 대개 기소 이후에 이렇게 돼서 몇 년 동안 보호관찰 이러고 끝나는데 밀매 이렇게 되면 그건 감옥 들어가야 돼요. 미국에서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서 전과자 이렇게 되면 그건 취직 다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검사를 찾아가서 아무리 빌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재질이 너무 나쁘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수감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절망적이야. 어쩌다가 우리 딸이 이렇게 돼 버렸냐. 절망하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의 아빠로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냐 이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지는 그거는 나로서는 알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희망의 끈을 하나님을 통하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절망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아무도 어떻게 우리 딸을 위해서 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희망이 있어. 하나님 과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는 온갖 베라벨 방법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도 사랑하지만 그 마약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우리 딸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니 희망이 있어 없어.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딸이 드디어 재판이 끝나고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감방에 탁 문을 열고 탁 발걸음 탁 뛰는데 이때까지는 얘는 막 으아악 하고 막 이 발광을 부렸대요. 이제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우리 애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중한 죄를 지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새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다시 선택하는 한 하나님은 기꺼이 정말 오래 기다렸다.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제 그거를 항상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감방에 탁 한 발 들여놓는 순간 우리 딸이 아, 내가 어쩌다가 이까지 왔지? 이라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탁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내가 이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으로 왔다? 내 자신의 선택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어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암이라는 병을 내가 어떻게 걸리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탁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거를 탁 누가 나를 떠밀어서 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구나. 이때까지 지난 몇 년 동안에 나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어떻게 쌓여 가지고 내가 이곳까지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빠 말이 탁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대요.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너의 새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악수고대하고 있다. 그 순간 그것을 믿고 아빠가 말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을 대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새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그동안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다 했더니 하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감옥의 조금 방에, 간방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환한 빛이 갑자기 쫙 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 몸을 쫙 비추드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참 평화롭게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그래, 네 아빠 말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조건 없이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죄를 용서해 주다. 그래서 내가 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애가 변해버린 거야. 감옥에서 보니까 애가 변해서 애가 조용해져서 막 미친듯이 반응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는 애가 그냥 조용해져서 그래서 그때 이제 초범이란 말이에요. 초범. 미국은 한국도 그렇겠죠. 초범은 어떤 그 어떤 이유로든지 형을 감량하고 가능하면 앞으로의 생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참 자비로운 시스템이에요. 초범에게 그런데 얘를 구출해 줄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일단 수검이 됐는데 감옥에서 다 보니까 아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부에다가 법원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해서 다시 면접을 해보고 이 정도로 이렇다면 구태여 수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심사교원들 심리학자들 다 해서 재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확실히 이 마음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얘가 그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석방을 해 가지고 이제 발찌를 차고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가택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 학교 가는 거 뭐 슈퍼에 가서 무슨 식품을 사는 거 뭐 이런 활동에는 못 해.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학교를 차고 확실히 당기고 최우수 성적을 받고 그래서 2년 후에 재심사를 했어요. 그 가택연금을 시켜 놓으면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얘는 전혀 사고를 치지 않고 대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성적이 뭐예요. 최고 성적이고 그래서 교수들의 추천서도 아주 최고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딸의 형량을 경범죄로 감소시켰어요. 경범죄를 감소시켰어요. 경범죄 경범죄는 수감생활을 하지 뭐예요? 않았다. 그저 경범죄로서 잠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 밖에 없다. 그거는 취직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태가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직도 고민이겠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그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갈등이 있고 분노가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심리상담사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얘는 심리상담사 공부에다가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심리학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결합한 새로운 새로운 상담 분야를 내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 가지고 심리학적으로만 상담을 받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섞어서 어떤 영적 에너지에 그 영적 에너지를 의존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니까 아주 문제 해결이 많은 문제 해결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얘가 이제 실습을 그렇게 해 보고 얘가 이제 상담사 자격을 받았을 때는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약 중독으로 상담을 받던 그 상담소에 상담하는 상담원으로서 취직이 됐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그런 경험도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약 환자들이 좋아질까 안질까요. 막 좋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얘가 아주 유명한 상담사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가족상담 이혼상담 이런 것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최고의 상담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그래요. 아빠 그 마약 시대도 지나갔어. 지나가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야. 내 인생에서. 그래서 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상담을 하는게 아니라 정말 자기처럼 그 마약을 하던 그 당시가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갈등의 시대 분노의 시대 그렇죠. 그리고 절망적인 시대 너무나 자기가 체험을 해 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자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심리학적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잘 회복이 안 된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얘가 마약을 하던 근본적 원인이 뭐였냐면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한 거에요. 그건 그건 맞긴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빠가 돈 다 물고 벤츠 다 팔아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한 달에 세십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이상구의 배우자로서는 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 줄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분노한거죠. 아빠 때문에, 애들은 엄마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죠. 그래서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고, 그리고 우리 큰 딸의 경우는 아빠를 압박을 해서, 자기가 나쁜 짓을 더 하고 또 해 가지고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맛보게 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나게 만들려고 한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1260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고통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만났을 때 다 지나가는 일이지 그 일 자체가, 그 질병 자체가 절대로 영원히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를 지금 1부를 끝내시고 가시는 분들, 정말 집에서도 꼭 2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 세상은 기복신앙이라는 신앙을 하겠는데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내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가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니까 암 환자도 낫게 되고, 마약 환자들도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삶의 보람,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또 영원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서로 나누어 가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고민, 그 어려움이 끝나길 바라면서 어쨌든 끝납니다. 내가 의학적으로 낫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눈을 감아도, 그 눈을 감는 순간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순간임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낫든 낫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끝나고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